서틀극 하나로 유산소 운동회는 최고입니다. 한번 보시죠. 파이팅! 파이팅! 이제 게임이니까 6.5세트 끝나고 빨리 끝나니까 6.5세트 오래오래오래 1대0 오래오래서 게임좀 1대0 1대0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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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1 2대2 3대1 5대1 3대1 3대2 2대1 3대2 3대3 4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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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4 4대3 1대4 1대4 1대5 1대5 1대6 1대6 1대1 2대1 3대1 4대1 5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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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대1 6大 3대1 2대1 3대1 3대3 아이씨! 2, 3, 2, 3 다이소! 잡아야 돼! 다이소! 5대 3 5대 3 5대 3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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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2 2대1 1대1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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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2 2대1 1대2 1대1 2대1 2대2 2대2 1대2 3대1 일iner 2대3 감사합니다.